다른 멤버들이 근데 뭐 어떤 분쟁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볼까요? 볼까요?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때 진짜 다 잘 어울렸어요 근데 진짜 이게 뭔가 느낌이 나더라 붕대 감고 막 시간 없으니까 그냥 앞에 인트로만 네 선우 제이 승훈 니키 정훈 여기 쿠쿠가 줬어요 쿠쿠가 뚜뚜 아니에요? 네 여기 니키 니키 정원 정원이 고양이랑 다퉸나 보네 뭐 하다가 할켰나? 할켰네 할켰어 선우 선우도 잘 어울리네 진짜 잘생겼네 피지컬 이게 관리하는 남자의 몸매인가 제이크 목에 뭐가 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할켰네 제일 이렇게 잘 어울리냐? 제일 그거 같은데요? 옛날에 찍었던 앨범 사진, 앨범 미래 달력 사진 달력 사진 얼굴이랑 똑같아 여기다 선글라스만 끼우면 똑같네 그러니까요 몸밖에 안 컸네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? 그 메이플스토리 저 메이플스토리 안 했어요 그래요? 그 약간의 해적 그 너클 쓰는 해적 있잖아요 도적, 도적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형 방금 그거 멋있네요 뭐였어요? 그 무슨 쌀포대 같은 데 이제 그게 아니네 뭐 감사합니다 그거 솔직히 좀 멋있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만 할 거예요 저는 저거는 누가 제이 잘했을까? 잘한 거 아니지? 잘 어울리는 거 네 잘 어울리는 거 다 잘 어울리네 근데 제이는 너무 예상 그러니까 너무 그냥 뭐라 해야 되지? 딱 진짜 제이여가지고 제이 말고 선우? 선우 좀 잘생긴 하고 선우 잘 나온 거 같아요 진짜 네 뭔가 딱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입 옆에 딱 상처가 인정합니다 네 약간 뭔지 알죠? 네 잠깐 하고 이렇게 딱 슥당 그런 느낌 약간 약간 네 인정 이렇게 선우? 전 선우 저는 저는 고민되는데 저는 니키였습니다 왜냐하면 니키가 약간 진짜 잘 어울려요 그 화살 약간 엘프 같은 느낌인가요? 네 그 그거 알아요? 그 한국 게임 네 알긴 알아요 근데 보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뭐 아무튼 그 영화에 영화에 그 주인공 있는데 그 약간 그 컨셉 되게 화살 쏠 것 그 이미지랑 잘 어울려서 반재정 네 그래서 니키 이렇게 이렇게 컨셉이 뭔가 반재정하고 좀비랑 그대랑 섞였어요 맞아요 살짝 너는 약간 그거 같아 약간 항공 그 뭐라고 그러지? 공군 공군? 어 공군인데 옛날 막 그런 기사들이 쓰는 그런 칼을 막 들고 칼만 안 들고 비행기 옆에 서 있으면 공군 같아 그러니까 진짜 룩이 좀 군인 같아 맞아요 아무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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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이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